오늘은 복화 복화요? 네 복화잖아 시에 구하는거 아니죠? 시에 구하는거 아니죠? 이거잖아 이거 이거 저 시연수업 같은데요 이거 시험쳤잖아 이거 해야지 저 시연은 잘 알았대요 니가 뭐.. 너 복화했어 복화 수업을 복화 저 뭉진복화원 들어가서 1호를 타야지 저 시에 구하는거 같은데요? 응 그 시험 이거 치고 있으면서 뭐가 이상하다 라는 생각했어 선생님은 니가 그 뭐야 8호 했는거 보여주길래 좋은줄 알았지 8호 한거 보여준다는데 니가 8호를 하도 못해 준호야 그걸 나한테 얘기할게 아니고 니가 복화를 했잖아 수업을 그럼 니가 복화한다는거야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고 오늘은 내가 선생님이 니가 보여준거 때문에 헷갈렸지만 친연시간에 운진복화 들어가서 내가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했어 안했어 응 뭐 그 뭐 억울하고 난리칠거 없구요 공부했는데로 그럼 안했어 고양이는 뭐해요 캣 쓰는법 아ip A 아ip indi ильно Fake 캣 그러면 C는 뭐중에서 뭐 된 거에요 ск pr M A는 뭐중에서 뭐 된거에요. 중에서 A가 됐죠. T는 소리 하나밖에 없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고 애가 나오네. 너 나오면 안될. 그 다음 자동차는 C는 뭐중에서 못했고 R은 R C는 뭐중에서 못했고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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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예요 들어볼까 car 안녕하세요 A가 내는 소리가 어가 아닌거 같은데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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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요?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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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 다음 계속해서 Bear 쓰는목 B A D Ok, 그래서 B는 V A는 뭐중에서 아 A 는 ... 두 잡쳐서? 곰이 배드야 곰 뭔데? 베른데 베르 어 B A 어 그렇지 근데 이건 뭐였더라? 이렇게 하면 선생님 생각에는 bear가 되는게 아니고 bar 될 것 같은데 이게 car 그래서 b는 ea는 뭐 중에서 ea는 ea 이거 incredible r는 b o 펍쳐서 bear bear ok 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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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뭐 중에서 뭐됐어요? 아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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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어을 돼요 예 있을 수도 있구요 사과 앱보 쓰는 법 아이아야 아이아 너무 intellectual ninguna 아이아야 i university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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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이 아니고 애플 뭐 애플 니가 소리내면 되지 애플 애플 을 R이 아니고 애플이 아니고 애플 을 아니야 애플 어 이상하다 여기 시험지에 썼는데 왜 말하기에 애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가방은 백 쓰는 법 백 백 백 어쨌든 쓰기는 많이 늘었네요 백 그 다음에 야 니 학년에 딸애들이 이거 다 끝났다 이놈식이야 빨리해라 백 백 백 백 Fahren 로 백 백 백 백 침대는 B, E, E에요. 나뿐이 아니고 침대 해야될 거 아니에요. 베드. 베드. 복과 시험지는 뜻 쓰기인데? 오케이. 그 다음에 모자는? 헷. 헷 쓰면 더? 헷. 뭐죠? 모자는 헷 아니에요? 뭐지? 1게 5 5 6 6 6 8 3 모자는 캡이고요. 여기서 배운 모자는 캡이고요. 핫도 모자지만 여기서는 핫 말고 캡 배웠고요. 캡은 이거겠죠. OK. 다음은 아고는? All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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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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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E.K.A.K.E.E.K.E.E.K.E.T.E. 이상하네 시험지에는 잘 썼는데 말하기에 상첨이네 이런게 많으면 선생님이 보고했다고 제가 하겠죠 근데 승리는 잘 늘었네요 화살은 arrow 쓰는 법 가깝네요 많이 늘었어요 오가 오소리가 되고 더블과 풍토 되는게 좋은거에요 그치 오하고 우 arrow 물론 오가 오우 될 수도 있어 네가 쓴 것도 arrow가 될 수도 있지만 화살이란 뜻일 때는 w까지 써야돼요 그 다음에 쓰는 법 a-an 매니저 키였지 뭐 an-t cop C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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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 다음에 고양이는? Cat Cups OK. 쓰기가 저번보다 많이 늘었고요 또 엉뚱한 공부하지 마시고요 VM2 공부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내 이름은 뭐예요? 어? 보카 내 이름은 보카죠?